45번에는 과산화 벤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첫번째 벤조일 포옥사이드라 한다 포옥사이드 그냥 옥사이드는 산화라는 뜻이고 포옥사이드는 과산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산화 벤조일을 달리 표현하면 벤조일이 과산화되었다 벤조일 포옥사이드가 되겠죠 얘는 제 오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과산화물에 포함되는 지정수량이 10kg인 고체 상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상온에서 고체 맞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오류 위험물 중에 고체 물질들은 수분을 합류했을 때 수분 합류 시 폭발성이 감소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따로 알아둡니다 3번에는 보기 산소를 합류하지 않는 환원성 물질이다 과산화 벤조일의 화학식이 뭐냐 하면요 먼저 구조식 한번 보죠 벤젠 2개에다가 벤젠 1개에다가 C랑 O를 결합시킨 것을 벤조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2개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산소를 과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한단 말입니다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가요? 당연히 포함하는 상태고 또 오류는 주로 환원성 직접 타는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은 역할도 산소에 쓰니까 가능한 상태의 물질이라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4번에는 희석제를 첨가하면 폭발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물 외에도 이게 따로 있겠지만 물도 첨가했을 때 폭발성을 줄일 수 있다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6번에는 질산염류의 일반적 성질인데 옳은 것은 물었네요 질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이고 보기 1번에 무색 액체이다 1류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1류 위험물 안에는 절대 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에 질산염류 안에는 질산칼륨과 질산 나트륨과 질산 암모늄 세 가지를 주로 출제하게 되는데 여기서 질산칼륨이든 나트륨이든 암모늄이든 전부 다 물에 잘 녹는다라고 알아둡니다 그렇다면 1류 위험물 다른 품명 중에서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를 구분하면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염소산이 들어가 있는 염류들의 경우에 산소가 두 개 있을 때를 아 염소산 염류라고 하고 산소가 세 개 있으면 염소산 염류라고 하는데 만약 산소 네 개라면 과하기 때문에 과 염소산 염류로 되겠습니다 이때 염소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1류 위험물 중에서는 얘네들이 칼륨을 포함할 경우에는 절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외워주시고 나트륨 암모늄 들어가 있으면 물에 녹는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산 들어간 것들은 칼륨 있을 때만 물에 녹지 않고 질산 들어가면 무조건 다 물에 잘 녹는다가 공통성질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물에 녹을 때 흡열반응 나타나는 물질은 없다 이 중에서 질산 암모늄이 바로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흡열반응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번 틀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과 염소산 염류보다 얘보다도 충격 가열의 불안정에서 위험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 자체에 대한 성질은 예를 들어서 과 염소산 칼륨이다 나트륨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뭉뚱그려 풍명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얘가 더 위험한지 질산 염류라 그러죠 전체를 얘가 더 위험한지 얘가 더 위험한지는 물질이 아니게 판단할 수가 없죠 대신 인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을 구분해 봤을 때 저기 있는 과 염소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이었고 그 다음에 질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이었죠 그렇다면 지정수량이란 하루에 이 물질들을 취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 염소산 염류는 하루에 50kg 이상 취급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얘는 300kg 취급했을 때 허가를 받는 거니까 지정수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둘만 비교했을 때는 지정수량 판단했을 때 누가 작습니까 위에 있는 50이 작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위험성은 더 크다고 해야 되는데 보기 4번은 반대로 얘가 더 크다고 그랬죠 얘보다 얘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잘못된 말이란 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만원은 계속 해석합니다